한국국토정보공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용 삼성생명고익재단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에서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재용 삼성생명고익재단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닌 이재용 삼성생명고익재단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처음 발의한 법안이 공익법인 관련 3법 즉 공정거래법 공익법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입니다. 그 이유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회의 편법 상속과 편법 경영권 세습 등 시족사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벌의 부당한 세습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그 재산 또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합니다. 상징세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일각에서는 과거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으로 경영권이 승계될 때 공익법인을 악용한 사례를 들어 삼성이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당시 삼성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회 상속을 위해서는 재단이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재단에 넘겨야 하는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재단이 과거 우회 상속의 통로로 이용됐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 모든 상속 절차는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2월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투자수익 확보 차원이라는 구실로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삼성 SDI가 매각한 주식 중 2천억 원어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매입했고 3천억 원어치를 이재용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삼성 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은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1무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분을 해소하라고 명량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용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이재용 이사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은 헌신짝처럼 저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결국 세금 없는 부회세습, 즉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에 일치된 견해입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용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러한 행위가 과연 경제력 집중을 막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회세습이 정당한 것인지 등을 따져물을 예정입니다. 무엇 국감 앞두고 증인 채택 하나 갖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유난 떨고 야단법석을 떠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증인 채택 하나를 가지고 유난 떨고 야단법석을 떨어야 할 만큼 국회의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재벌의 힘은 크고 정치의 힘은 왜소합니다. 심지어 국회 내부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재벌의 영향력은 정말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입니다. 제가 사력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국회의원으로 전락하고 말 거다라고 하는 무서운 중압감과 두려움이 저에게 솔직히 있습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내일부터 3당 감사 및 부야당의 원내대표단도 만나서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증인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삼성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역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자 여러분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기사를 통해서 사회정의와 국회의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정의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정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정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